자 자이애나는 그렇게 떠났구요 얀을 도와주러 가죠 근데 잠깐만 아 너무 많은데 음 음 하 뭐가 너무 많아 츄선생님 어서오세요 이거죠 어 은둔저 어 은둔저가 정부구역 여기가서 지스티브 정부구역의 지스티브 소환수 소환수로 써야겠는데 근접할만한 내가 없네 어 소화수 쓸만한거 없다 정보지구 지스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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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깄다 아 여긴거 같은데 어 여기는 데리레 저택 과 데리레 저택과 지스티브 저택이 붙어있는데 누군가 한명이 어 어 빌붙어 사는건가 아 파티는 이미 정해놨어요 이미 정해놨는데 누구를 할지 누구를 할지 아직 영입을 안한것 뿐이에요 일단 얀의 퀘스트를 먼저 좀 깨주고 차례대로 할거에요 차례대로 얀을 다시 영입하기 위해서 얀이 떠나가버렸어 이 나쁜놈이 어 나쁜놈은 아니고 사정은 이해할만하지 자기 여자친구 예전 여자친구 예전에 사랑했던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자 그 여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 여자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어 파티에 의뢰를 하고 그 여자와 같이 있어주고 있죠 그래서 파티는 그 여자를 그 도와주기 딸을 도와주기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음 음 쯧 디즈티스 무인과 이야기를 온거에요 어 가서 이야기를 하라네요 어 지스 어 칼 지스티브 레이드 지스티브 음 지스티브 를 찾아야한다 지스티브 지스티브가 분명인데 누구를 해야하지 야 일단 어 이거 이거 훑인다 뭉쳐볼까죠? 야 이걸 못 훔치면 어떡해 야 아 정말 얘네 쓴 음 자 불량아 아 걱정하지마 니네 집 물건에 별로 관심이 없어 다 싸구려가고 이게 다 명품인 것처럼 해놨지만 다 싸가처럼 보이는데 뭐 아 이렇게 집이 후지그래 돈 좀 드리지 좀 돈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어 이런 집에서 참 잘도 산다 뭐야 부인하고 어 음 음 은둔자라고 하는 사람 찾아봐야 돼요 깨달은 자들의 이론 어 깨달은 자들은 어떤 이들이요 나는 이미 그를 알고 있어 어디서 찾을든 말해준다면 뭐가 해가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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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h 음 심합니다 음 음 음 싱 음 애 아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 키퍼크로렛의 그 미로를 통과하면 일단 가보죠 단서가 저거밖에 없으니 그 단서를 따라가는 수 밖에 없죠 파티원은 당연히 지금 구하려고 하는 이모엔 이모엔 있죠 이모엔은 어떻게든 일단 구해야되면 그 다음에 야는 야는 이모엔 구하기 전까지만 잠깐 쓸 거예요 이모엔 구하면 이모엔이 이제 도둑 역할을 해야죠 음 음 쓰런거에 키퍼크로넛이 있었지 키퍼크로넛이 어디 썼나 잠깐 고민하고 있었어 흫 이게 한번씩 전시맵을 보고 그 뭐가 있는지 저것만 중요한 위치만 이렇게 알면 대략 대화하면서 어딘지 알거든요 흫 키퍼크로넛이 키퍼크로넛이 뒷쪽 키퍼크로넛이 이모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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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퍼크로넛이 어... 돈을 좀 쓸생각으로 왔어 어떻게 돈을 쓸지 생각은 없어 음 다른 종류에 오라? 무슨 말하는거지? 음 음 음 좋아 일단 뒤쪽으로 갈 수 있는 구하나를 얻었어요 여기가 아닌거 같은데 여긴가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가 바로 지하로 가는 구역이에요 하수도로 어... 연결되는 자 저장 한번 하구요 여기서부터 이제 또 조심해야지 함정 때문에 어! 나 이제 함정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얘가 어 어 어 여기 은근자가 있다고 했는데 앞에 어 금자 성격을 잘해요 얘가 이제 어 포크블린들 파이어볼 한방으로 일단 죽이고요 파이어볼 한방 잘 죽겠네 오 안죽었어 오 안죽었어 굉장한데 어 굉장한건 굉장하고 나 왜 마법이 이거밖에 없냐 뭐 분명히 내가 이거밖에 안했으니까 이거밖에 없겠지만 야 일로야 일로야 다 야 뭐야 뭐야 사총사 야 덤벨 덤벨 싸 싸 싸 민스크야 싸 오케이 어 이상한 애있다 어 오타 오토 오크 쟤네들 어 클라우드킬하면 죽지 안죽을텐데 왜냐면 마법저왕이 높거든요 슬라임들은 멀리서 자 활로죽이죠 와 맞다 쟤 장거리 공격도 그거지 장거리 공격이 쟤도 쟤도 장거리 공격이 그거야 어 장거리 공격 면역인가 이거 이걸로 한번 해보자 찌르긴가 면역니까 이거봐 얘 장거리 공격이 면역이야 야야 어디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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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얘는 장거리 공격이 면역인가 봐 크라우드킬 클라우드킬에 죽는다고요? 쟤네들 슬라임들은 마법의 거의 무적이라서 마법 저항이 100% 잖아요 그래서 안통할텐데 클라우드킬 한번 써볼까 두개나 있으니까 하나 써보죠 음 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마법이 통하질 않아요 근접 공격을 해야지 뭐 공격해 공격하라고 어 가까이 와 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공격을 해야지 공격을 해야지 얘네들은 근접도 그 장거리가 안 돼요 근접이야 근접 어 쟤 뭐야 야 어디에도 안가 와우 야 이것도 나 여유 공간에 인벤토리 창이 4개 밖에 없어 제게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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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는 방어 이거 다 얘한테 줘 아 모르겠다 씨 인벤토리 창이 아주 환상이다 환상 어 에스 에 에스 없어졌나 어 독댐이지 않나 인데 냥이 냥이 물건을 가득 샀다고 어 어 어 여깄다 아 아 이게 아닌데 잠깐만 뭘 뭘 지금 하던 거야 어 손 일단 손 음 음 너 네가 가지고 있어 이건 나머지들은 내가 일단 한다고 쳐도 너 이거 해 오케이 어 어 어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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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모르니까 일단 함정들부터 다 찾아놓자 어 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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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스가 들켰잖아 음 음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 음 이런데 꼭 함정이 있거든여 음 음 음 음 음 딱 맞췄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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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어 은둔자단 어 왠지 있을 것 같았어 코볼트들인데 얘네들은 적대가 아닌데 시바 맥우이 걔네들도 무슨 퀘스트 같은거 있을 것 같은데 어 어 으 뭐 이 땅 으 으 으 뭔가 있는데 스켈렉트로 한 총손이 얽혀 포옹을 하고 있다 한 마린 다랑 작다 금반지 음 연인의 반지 으 스탠드백 포 절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 흐흐흐흐흐 라이트 으 으 야아 정원 민스가 정말로 달싸워 야 공격이 수가 3이나 돼? 잠깐만 그러면은 어? 어떻게 아니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게 화나고 근접공격하고 공격속도가 횟수가 똑같애 잠깐만 잠깐만 뭔가 이상해요 지금 롱보 똑같은데? 공격 횟수가 똑같애요 원래 1위 더 늘어놔야되는데 응 음 음 저장 한번 하구요 자 야네 어 그 저기서 은둔장 어이 버섯이잖아 버섯태기네 아냐 함정 해체 안했어야지 버섯태기에요 어 오케이 오 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 야 트 트 트 트 트 에헤헤헤 에헤헤헤헤헤 이게 바로 포라우스에서 쓰던 꼼순데 이게 바로 포라우스에서 쓰던 꼼순데 음 음 쯧 ㄷㄷ ㄷㄷ ㄷㄷㄷ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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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ㄷㄷ ㅇㄷ ㄷㄷ 얗 얘도 죽었네 아구아구 사이너클리 어서오세요 살순님 반갑습니다 저 드레드 런님 어서오세요 뭐..뭐가 어떻게 된거지? 아니 여기 상황이 뭐가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는데? 뭐..백 없는데요? 음..지금 저장을 개플같은데다가 해놔가지고..가 아니구나? 그냥 살해당한 애들 같애요? 그런거 같애요. 더이상 깊게 파고들어 가지 않아도 될거 같애 일단 여기 함정을 해제하죠? 총 어서오세요? 함정이 여기 있었는데? 어떻게냐? 레벨업은.. 이렇게 하구요 잠시 따기를 좀 올려.. 아 여기 함정 함정 설치 올려 함정 설치.. 이상한 놈이야 얘 바운트 헌턴인데 함정 설치가 개떡이야 개떡이야 개떡 음..운전자가 여기 있었죠? 어? 얜 누구지? 잠깐.. 매직미사일에.. 파티 자체가.. 오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파티 자체가.. 거의 장거리 파티라서 예 아 근데 버링 캐릭인데 지금 도둑이 없어가지고 얀 빠져가지고 아쉬워가지고 그냥 쓰고 있는거에요 근데 요 도둑 없으면 이것도 해제 못했을거 아니야 함정 해제 해야되는데 나는 깨달음을 얻은 일에 대해.. 아니 잠깐만 그게 아닌데 부탁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음..또 뭔가를 해내면 자기 부탁을 들어준대 어.. 내가 여기 어떻게 오게 됐냐면요 어..얀을.. 도와주려고 왔는데 얀은 나한테도 부탁을 하고 나는 또 그 부탁을 들어주러 디스스까지 갔다가 음..똑기훈련시키네 아주 그냥 야 좋아좋아 좋아 뭐 나한테 선택권이 없잖아 일단 얀.. 도와줘야되니까 음.. 시즈바운티 부두구요? 예 시즈바운티 당신이 구..내가 구도자라고? 음.. 그래 알았어 쟤는 뭔가 사정이.. 있는 놈인거 같은데 어.. 야 잠깐만 포한도.. 너지? 니가 대장인거 같은데? 어? 아 얘가 대장이구나 야 야 어? 뭐.. 체스티인을 해야지인가? 체스티인을 해야지 너희들을 위해.. 어.. 잘 죽인다! 야 쏴쏴쏴! 야 쏴쏴쏴! 야 쏴쏴쏴! 민스크가 아주 그냥.. 한방 원샷 원샷 원킬로 죽이는구만 어 안디! 이거 해제하는 방법이 없더라 거미지 한번 깔아 놓으면 해제할 방법이 없어요 없어지기 전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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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많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다 아.. 몰라 몰라 아.. 다 어떡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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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 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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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계 정리를 해야긴 해야 되는데 이거 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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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 설치 한번 해볼까? 어.. 뭐야 뭐야 뭐야! 멀리서 함정을 쏘는데 그냥? 아.. 쏘는데 함정을? 멀리서 설치를 하네? 어.. 이거봐 이.. 이.. 이 정도나 거리가 되는데 아.. 다른거 다 그런건가?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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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탐정을 쏘네? 흐흑흫 bowl 핸흐흑 괜찮은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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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단대 안단대 오우 에너지 안달았어 오 달긴 달았네 어 안달았어 안달았어 야아 잘피했어 근데 잘피하긴 했는데 어 저게 그대로 있네요 저거 안없어 니컬 클라우드키 같은거는 저 고 어 있다 공개이 정화된 공개이란다 정화된 공개이란다 거지같은 놈이 하나 있네 말이 좀 험악하다 거지같은 놈인거 같다 어 그냥 그냥 어 아 근데 거지같은 놈이잖아 아이씨 아 이거 욕이 아니라 아 이거 거지 그니까 거지처럼 생긴 사람이잖아 아 이거 거지같은 놈이라고 하니까 뭔가 말 어이가 어 잠시만요 어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